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약국에 약 찾으러 갔거든요. 약 지으러? 이거 구입했어요. 제가 그릇 세트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산 거 있는데 그 중에 요 사이즈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맥스도 국에 밥 말아주거나 덮밥 해줄 때 이 크지만 이 사이즈를 해줘야 되는 게 그릇이 넓어야 빨리 식잖아요, 뜨거운 게. 그래서 계속 이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섯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런 사이즈 하나 구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코스코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똑같아. 그쵸? 좀 낮기는 한데 좋아요. 그래서 이거 밥그릇으로도 쓸 수 있고 이것저것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남았을 때. 이렇게 뚜껑까지 있어요. 뚜껑. 뚜껑 이렇게.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거 여섯 개 20불.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국그릇용으로 샀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냥. 또, 이렇게 생겨요. 또,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겨요? 이제 작機이 또 있고. 그렇게 생겨요? 대파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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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참기름 , 그리고, 앞머리가 소금 채소 샌드위치 끝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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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PI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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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iva 소금 보사리 consultant 환식 입니다 especially 예 ko 아서 야채랑 사과에 있는 것 같아요 아싸 아 네 아 안줘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니 내가 근육이 좀 늘었다 예전에 되게 무거웠는데 안 무겁네 한 손으로도 들어 위터 타이어 자랑 안 무겁네 날씨가 영하 1도인데 별로 안 추워요 저는 외출을 좀 하고 여기 정리는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엄청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마음 먹었을 때 움직여서 다 해야 돼요 아니면 막 며칠이고 몇 주이고 몇 달이고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저 정리는 일단 집에 와서 할 거고 마음 먹은 김에 외출해서 볼일을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불쌍한 특이 느낌 나쁘지 않은데 먼저 두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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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네, 이리? 아, OK. Can I go in? No. 하이빈? Is that, is that the one? Oh, OK. Make it in reverse and do left and right one more time. 하이형? 13,598. Man, this is still a baby. It's still a baby. It's still a baby. It's still a baby. Well, what did I get last time? That was what you got last time. Yeah? Oh, OK. Yeah, the same thing. All right. Oh, I got that last year from here. Yeah. OK, OK. Basically, I don't have- The underfooting is valid for two years. So I think it's good for two years. Oh, I see. OK. I don't mind. Yeah. I have a new part of home. I just changed the snow tire two days ago. So just getting ready for the winter. And then the snow begins. Really? Yeah. Finally. It's Wednesday. Wow. OK. Check the tires. Oh, yeah. Perfect. When they're all good for winter. Well, is that dangerous? So, I in many places I'm taking care of and for the winter. It's my drink, so it's gonna give up. And it's my drink, so it's gonna give up. And I'll do enough, you can't eat until I'm in the same place. I put paper. Well, I have to figure it out. It's a cake. I was not going to cut my hair. You can't match it. It's a cake. It's a cake. 이거 좀 뜯어내면 다시 또 재생하잖아. 다 이렇게 잘라내야 돼? 죽을 거 같은데 미안하다. 다시 잘 살아나? 재생해 알았지? 이렇게 끼워주는 거지. 여기 안에다가. 이게 맞는지 난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다음에 이렇게 예쁘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됐어. 센터가 안 맞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공했습니다. 난리 났네.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한일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고. 앞으로 한 달 정도 지켜봐야지. 죽는지 안 죽는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갖고 올 거야. 아 뭔가 내가 생각한 걸 좀 다른데? 아 왜 멋이 안 나지? 이거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오 컵라면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맛이 엄청 진해요. 그래서 이거 먹고 나면. 동남아 향신료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게 계속 입에 좀 남아요. 코에도 맴돌고 향이.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샀으니까. 이거 먹을 거고. 이거 한 박스 다 먹으면. 재구매는 안 할 거 같아요. 맥스가 한 스푼 먹더니. 자기 앞으로 절대로 이거. 두번 다시 먹고 싶지 않대요. 이게 향신료가 세서 그런지. 너무 너무 싫어하더라. 면이 일반 쌀국수면보다 되게 얇고요. 이렇게 소스하고 칠리하고 이렇게 건대기하고. 이렇게 소스하고 칠리하고 건대기하고. 이제 잘라지어야지 어쩔 수 없을까요? 여기 보면 하루가 천장 가을 있고요. 생방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반짝반짝 하죠? 꽃게이고요. 아주 귀여운 식물이죠. 멋있는 식물. 이렇게 해서 나왔고. 여기에 꽃도 써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잔치니. 맥스 도착. 뭐 하고 왔어? 스킬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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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펜치 하고 있는 느낌? 쌩. 훌륭 provin앞. 엄 Taleof. 엄마한테는 슈퍼 파워가 있으니까 맥스한테도 시크릿 슈퍼 파워 있어? 네? 내 슈퍼 파워는 이렇게 그렇게 소리를 내야 돼 네 슈퍼 파워는 방금 소리잖아 우리 맥스는 오늘 친구랑 트램폴린 파크 갔다 왔대요 맥스 아빠가 데리고 맥스 친구랑 맥스 친구 아빠랑 해가지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한 오후 3시쯤에 우리 집을 왔어요 오랜만에 저녁으로 뭐 해줄까 하다가 김밥을 말고 있어요 근데 밥이 좀 모잘라가지고요 흰밥으로 지금 맥스 김밥 싸고 있고 저는 현미밥도 이동실에 넣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지금 데워가지고 제 김밥은 그걸로 한미밥으로 사려고요 원래 오늘 제가 지하수 청소를 하려 그랬는데 못했어요 어저께 저녁부터 약간 기분이 울적해가지고 그거 같아 호르몬 호르몬에 따라서 기분이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제 또 기분이 조금 울적해지더니 오늘까지도 조금 울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분을 좋아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죠 저는 그 폭이 좀 큰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 기분을 핸들 하는 거 뭐라고 표현할까 한국말로 기분을 옛날에는 막 우울해지면은 막 끝없이 파고 들어가고 또 기분 좋으면은 막 또 막 끝없이 막 한우위로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이게 열륜이라는 건가봐요 나이 들면서 나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기분을 컨트롤하는 거 그런 거가 점점 스킬이 느는 거 같아요 김밥 먹고 커피 한 잔 하면 기분이 완전 회복될 거 같아요 김밥 안에 들어가는 밥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식을 못하고 계속 구워먹으면 될 거야 김밥 할 때는 평소에 한 2.5배는 먹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 맨날 연속으로 해주면 안 먹으니까 오늘 오랜만에 했으니까 많이 먹을 거 같아요 이거 오늘 밤에 먹던지 아침까지 먹던지 한 줄 더 이렇게 했어요 맥스 거 한 줄 더 대빵 큰 고다이 오늘 좀 지금 8시 벌써 8시 반이거든요 근데 맥스 맥스 꼭 좀 재우고 학교에 좀 천천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피자데이 라서 갓터기 점심은 도시락은 간단하게 싸면 돼요 맥스 자는데 자다가 깨서 울고 짜증내고 막 발차기 하고 팔 이렇게 하고 발차기 하고 발차기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맥스가 첫 아이라 첫 아이자 유일한 아이라서 다른 아이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뭔가 맥스가 아닌 듯한 행동을 해요 잠자다가 그래서 막 울고 짜증내고 막 발차기 하고 몸을 막 치면서 하고 뭐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자요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또 그래요 막 그게 어저께 네 번째인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아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깨워버렸어요 아예 완전히 깨워버렸어요 그때가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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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반이었거든요 아예 깨워 불 박히고 만화 보다가 다시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이야기하고 이제 엄청 기분 좋게 다시 재웠거든요 그래서 2시 반에 다시 잤어요 새벽에 그렇게 깼다가 자가지고 좀 더 재워야 될 것 같아요 아 12월 4일 아 아 아니 엄마도 오픈 안 하지 맥스 건데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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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행히 에이 추워라 이거 입을 때 앉아서 입어? 혼자 입을 때? 여기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클립! 오 잘한다! 입고 갈 거야? 입고 갈거야? 목이 따뜻하잖아 그치? 귀랑 목 따뜻하지? 목이 따뜻하잖아 그치? 귀랑 목 따뜻하지? 그리고 snow gloves. 오케이? I need boots! 아 맞다! Snow boots! 가자 가자! 그라운드 하면 안되고 눈 위에 하는 거야 여기 저기 계단에 해 미끄러지지 않게 아홉시 6분인데 갑시다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Mommy! Look! The windows are covered in snow! 그래 Mommy! My snow monster turns into water 맞았어 눈 노는데 재밌게 돌아, 따뜻하게 진짜 춥다 눈이 의외로 많이 오네 눈이 의외로 많이 오네 옳지 가세용 얼마 만에 눈 구경이냐 아 신나라 страх describes 하루도 berger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여기 물주 상태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배추 다섯 대. 얼마 할 수는 없겠다.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osti-Donald이가 캔셀 된다고 problems 처음에는 나온it 이 모자 quase 마조 parameters 하나 오늘, pped 민주가 이제 옷 이쁘게 입었네 아 진짜? 아니 오를 벌써 찾았어? 우와 사탕 모양이다 오 밖에 누웠지? 그래서 저거래 스쿨버스 캔슬돼서 엄마가 드라이브 해줘야 돼 왜냐면 너무 많이 흐른다 너무 많이 흐른다 너무 많이 흐른다 왜 지금 2021에 안 찍었지? 그냥 까먹었던 것 같아 새로운 서리얼 응, 먹을래? 저는 21, 22, 22 그래, 빨리 일단은... 밥, 이거 볶음밥 많이 줘? 조금 줘? 많이 줘? 엄마 듣고 있어. 스노우멘이라고 말했어? 인준아, 진정하고 다시 천천히 말하면 되지. You don't have to get mad. Okay? I'll wait until you calm down. You thought I was not talking to you, right? But I was listening. Okay? Okay. Sometimes people cannot hear you, okay? Okay. So sometimes you need to say it twice, same thing. Okay. But you don't have to get mad about that. Okay. 알겠어? You can just say it one more time. Okay. 알았지? Okay. What? Mommy? Huh? Robbie says no man. Like no man. No man. Ah, like no. No man? Yeah. Really? So that was funny to you? You thought it's funny? How we can get this out? This is the top. Right? It's a bottom. It's like. Right? Right? Good job. With my eyes. I can get this one. 히힛 퍼펙트 나가시오 출발 중 darling 우는 점수 내돌이 그저 가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맥스가 걸었어? 응. 참 잘했어요. 엄마 아 예쁘다 해줄게. 응? 아 예쁘다. 노래 불러? 그래?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엄마 오늘 이거 닦아줬지 안경? 왜? 다리 다쳤어? 언제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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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알았어. 오. 멋진데. 내려가. 언제 야. Encour Caleb. 내가ότε를 こうCom. 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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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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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me look at me 나로봐봐 나로봐봐 Maybe not Maybe not? Or not Too fast I can't understand what he's saying 맥스는 그 노래가 맘에 들어? 응 그래 But just like it, mommy 알겠어 좋아할게 좋아할게 민준아 지금 몇시야? Yeah 다음 주에 낼에 닼거에요 다행이 양념이 조절 또 해달라 그래서 또 했어요 뭐라 했어? 그래 맥스가 카레 해달라 했잖아 그래 엄마 카레 했어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너무 짙어있어 한 gal submit 양파, 감자 감사합니다 ь 엄마 Sabb must do my lips 그래 김 줄게 카레 안 먹을 거야 obscurstir 이라니까 카레 라이스 먹어 안 먹어 엄마 속상하네 왜? 인준이가 카레 해달라 해서 해줬는데 엄마 이거 뭐하네? 응 다 뜨거워 잘 먹겠습니다 뭐지? 떡볶이, 먹어볼래? 아니 씻어서 줄까? 먹어볼래? 아니 기억나서 김치를 먹어봤어요? 응 좋아 네 네 응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맛있게 먹어 네 네 맛있게 먹었게 네 네 네 네 끝 시간이 많이 늦었어 일어날 수 있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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